SBS 박진희입니다. SBS 박진희입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K배터리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문 전관님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큰 행사 출연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했는데 오늘 또 문재인 대충이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일등 국가가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K배터리 2차 전지 우리 세계적으로 좀 위상은 저희도 높은 편 아닙니까? 네, 저희가 소형 배터리는 확실한 1위를 하고 있고요.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는 조금 밀렸었는데 최근에는 일본을 앞질러서 중국하고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 합치면 우리가 1위가 되겠고요. 아, 그렇군요. 앞으로 계속 또 경쟁이 심하니까 명실상부입니다. 네, 저희가 차세대 배터리도 1위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오늘의 목표였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한 대책에서 차세대 전지 기술 선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세대 전지는 지금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른 겁니까, 어떤 겁니까? 네,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충전 배터리를 할 때 충전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한 번 충전했을 때 좀 지속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저희 전기차 같으면 지금 뭐 한 3, 400km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건데 좀 더 길었으면 하고 또 안전의 문제가 아직 좀 있습니다. 좀 더 안전했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전지에는 소재가 좀 희소한 금속들이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저희 차세대 배터리는 좀 더 빠른 충전 시간에 한 번 충전했을 때 좀 더 오래가고 이제 화재와 같은 안전성도 확실히 자기가 방지할 수 있고 지금 쓰는 소재보다는 좀 더 구하기 쉬운 그리고 가벼운 소재를 쓰는 이런 배터리를 저희가 추구합니다. 2차 전지 제조를 위해서는 니켈, 코발트, 희귀 원자재 확보가 앞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. 거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리튬 같은 경우는 한 6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. 기업들이 공급이 원활한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해외에 이제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에 들어가는 저희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좀 더 높여드리고 또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정부 간의 협력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공동으로 탐사를 나간다든지 합작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저희가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. 국내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광물들도 정부에서 좀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보다 한 2, 3배 정도의 비축을 늘리고 또 제가 수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신속한 방출을 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섬세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진짜 투자나 시장 규모에 따라가려면 또 그에 따르는 또 전문 인력 또 확충도 되게 시급할 것 같은데 끝으로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하면 좀 더. 저희가 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. 지금 2차 전지산업에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계신데 수요에 비해서는 한 3,300여 명이 부족하다.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1,100명 정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대학에 이를테면 화학공학과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에 반도체에 좀 더 특화된 과도 좀 신설을 하고 정원도 늘리고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.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